엄마 이모! 누나 왜 저래 마구! 저기 선영이 아무래도 시집해서 무슨 일 있나봐. 야 너 저기 사돈촌가 미국서 돌아왔다며. 너 사돈초가 만나서 물어봐. 어 알았어. 어디가! 또 요원거나 휩쓸고 다니려고 그러지 너! 누나한테 무슨 일 있는지 알아보라며! 형! 야 이거 얼마 만이야? 그러게 말이야. 우리 미국서도 못 만났고. 작년 여름방역 때 봤으니까 1년 만이네. 근데 오늘 꼭 봐야 할 일이 뭔데? 형 그게... 강우 오빠! หม paz 무십관 이사엘아, 아노 후배? 안녕하세요 이철이라고 합니다 운 안정이에요 일단은 앉아 우리 건배부터 할까? 오빠 우리 나가요 누구야? 형 애인이야? 아니야 정말이지? 애인 아니라고 그랬다 그렇다니까 형 우리 나가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그래 입이 이렇게 타는데 지금 밥이 넘어가니? 아 오늘까지 죽이려는 기회가 아직 반도 못 썼구만 아 어떡해 이모 나 꼴물 속수려 죽겠다 아 조금만 기다려 아 도대체 술 얼마나 먹었길래 그래 사도통은 뭐라 그래? 어? 뭐? 너 어제 네 누나 선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그거 물어보려고 나갔잖니? 아 맞다 아 근데 물어보는 걸 깜빡했다 아 어쩌지 이네라 이놈아 이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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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기껏 나가자 술만 처먹고 온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또 폭력을 행사해 진짜 엄마는 뭐라 위해 가야 아 Ah 아 이러마 아이 dahail 아 이 복ור이지 왜 그래 아 Commeός이 왜 cri 아 아 아 아 아 엎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손 보시죠. 안 가세요?